제대로 인사드려야죠 하나 둘 셋 쪼이 X3 안녕하세요. 린시 디미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빵 터지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쟨쟤입니다 한 번 해주세요 이게 뭐 같아요 아 얼굴이 빨개졌네요 잼잼 네? 여기 어딘지 알아요? 음... 여기는 네 SM 엔터테인먼트야 오오오 SM SM? SM 아빠가 가수로 데뷔했을 때 여기 회사에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CANDY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여기 회사의 아이돌 그룹이 그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CANDY 챌린지 하러 온 거예요 NCT DREAM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NCT DREAM 어우 발음이 좋네요 그 삼촌들이랑 오늘 춤을 출 건데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출발 출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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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울의 일렉시티디 안녕하세요 렉시티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SM 회사에 옮긴 건물에는 처음 와본 거거든요 오오오 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연습실도 엄청 많아지고 건물도 안전하고요 사실 안전하고요 아 건물이 안전해요? 네 캔디로 활동을 하신다고 맞아요 약간 무대의 느낌이 저희랑은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다르게 하려고 고민을 좀 했습니까? 아니면은 아 좀 그 느낌을 좀 내려고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아무리 이렇게 20년이 된 노래라고 해도 지금 들어도 진짜 좋더라고요 우리만의 색도 입혔지만 그냥 그 곡만으로도 너무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기분 좋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저희는 이제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엔시티 드림스러운 그런 트위스트를 줄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녹음도 녹음이고 안무도 좀 많이 좀 바꾸되 포인트를 살릴 건 많이 살려봤습니다 아 제가 무대를 봤거든요 무대 하신 걸 봤는데 아 좋더라고요 굉장히 그나저나 얘기 너무 반가운 김에 얘기를 먼저 막 시작을 했는데 한 번씩 인사를 또 한 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 명 파트를 맡은 런쥔입니다 안녕하세요 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출연입니다 엔시티 드림의 재민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장난기가 좀 많은 멤버 말투 자체가 네 안녕하세요 캔디에서 망치 춤을 맡고 있는 제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캔디에서 해찬이를 맡고 있는 해찬이라고 합니다 혹시 청취자분들을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성취자 아니요 아니요 구독자 시청자가 vigil 하시 ux 구독자분들 젬콩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시티 트림입니다. 저희 버전의 캔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름을... 저는 마크입니다.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들이 왔다. 근데 마크 씨가 리더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저희 팀이 리더였는데 아 진짜요? 아 몰랐어요? 아 근데 사실 그것도 누굴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안 궁금했어요. 아 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명이 너무 빛이 났기 때문에 아 이렇게 다 치료만 항상 감타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잼콩 여러분 엔시티 트림의 막내 지성팍입니다. 아 지성팍 씨 예전에 무슨 우정반지를 맞힌 적 있어요? 아 네. 지금도 끼고 있습니까? 지금 잠깐만요. 우정이 아직 살아있는 멤버들과 안 살아있는 멤버들이 이게 부를 건데 아 그래요? 어 끼는구나. 그래도 대다수가 더 많네. 아 지금 가까이 안 오는 지금 새 멤버가 그것만 알아두세요. 이제 다시 맞힐 겁니다. 저는 아 또 맞힐 거예요? 안 잃어버리는 걸로. 아 잃어버렸구나. 저는 산지로 우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아 됐어. 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집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겠죠. 아 잃어버린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반수의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 진짜 모르겠어요. 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팀을 제일 사랑하는 런쥔이가 아...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본인은 그러면 절대로 이거 뺄 수가 없겠네. 저는 그래서 항상 끼고 있습니다. 오늘 챌린지가 더 특별한 거는 그 HOT의 멤버의 딸과 같이 캔디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엔시티 드림과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6년 전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6년 후에 캔디를 할 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이야... 드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신박했네. 저희 따님과 조호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잼잼!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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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사 드릴까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소리 소리 너무 크게 한 번 돌려주세요. 아 제대로 인사 드려야죠. 하나 둘 셋! 조호를 에이스트리! 안녕하세요. 잼잼입니다. 아니 그렇게 빵 터지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잼잼입니다. 안녕하세요. 잼잼입니다. 한 번 해주세요. 아... 아 얼굴이 빨개졌네요. 어젯밤에 뭐 준비했잖아요. 네. 어떤 걸 준비했어요? 종이가 조금 잘라서 반짝이 보석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반짝이 보석! 와...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색깔별로 한 거예요?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삼촌 누구죠?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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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춤을 잼잼이한테 잠깐 알려주면 곡을 함께 추면 되지 않을까. 네. 안무 담당. 안무 담당이요? 네. 아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 팔만 먼저 해볼까요? 아니요. 팔만 해볼까요? 아...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바탕이 바로 했어요. 왼쪽으로 또 한 번 더. 왼쪽 똑같이. 그렇죠 그렇죠. 일단 횡닛이 한 번 한 번 이렇게 한 번.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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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 1등분. 마지막으로. 왼쪽. 한 번 더. 으아. 아니 어디atan behold. 팔 제대로 보 connecting. 이 мой쪽. 유리 경기가 file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다. 그렇지 왼손이랑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 nerv3 ص이 такая. 귀엽다. olnctin weil meCC đраo freue. Strateg анг. 아 오 잘한다 와 너무 잘한다 와우! 좋아 좋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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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네. 이렇게 뻗는 것만 봐도 진짜 뭔가 진짜 춤 잘 추시는 것 같아요. 그치. 느낌의 음기가. 약간 진짜 다르다. 아니 암기로 닿은 느낌이에요. 잼잼이가 3살 때 처음 가수를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게 블랙핑크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NCT DREAM이에요. 네. 와우! 좋습니다.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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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팬들도 많이 있죠? 저는 처음 봐요. 아 그래요?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보면 최원서 또 팬이 생긴 거죠.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댄스 챌린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NCT DREAM 대박 나시고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構사입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nous 변분卡, 사랑합니다. ink